자,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를 못해요.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말은 이게 49수부터 시작해서 그 9수가 타고들어서 50, 51에 본인 같은 경우가 이게 이별 예를 들어서 이혼했어요? 네, 1년 전에 이혼했어요. 1년 전에 이혼하셨어요. 그래서 그게 종양지 쪽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혼수, 이별수 이런 게 들어왔어요. 우리 기준님이. 그런데 이혼을 해도 편치를 못하다. 맞아요. 내가 이혼을 해서 도장을 찍었다 그래도 엄마 편치를 못해 지금. 그렇지? 왜냐하면 뭔가 얼굴에도 근심이 들어와 있고 마음에도 근심이 들어와 있고요. 본인이 안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야.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냥 살아를 가면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운명이 이게 성격 차이인지라. 이게 왔어. 엄마가 여자이지만 남자로서 살아를 가야 되는 사람이야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근면 성실하면서 와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만의 성격이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인지 애정을 못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만이 갖고 있는 속안에 조금은 뭐지 우울합병이라고 그러죠. 원두 많고 한두 많고 좀 이렇게 안 그러던 사람이 탓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올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올해 관제수도 들어와 있어요. 거기에 망신수도 들어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 누구를 안 만나는 것 같지는 않으시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웃겨. 이혼을 작년에 했다고? 네. 이혼 작년에 했거든요. 근데 올해 왜 또 이별이 들어있어요? 남자친구 있어요? 네. 이혼하기 전에 사실 만났거든요. 어차피 이혼 얘기가 다 있으니까. 이혼하기 바로 직전에 만났거든요. 이혼할 무렵에 만난 거예요? 네. 그쵸. 그니까 이혼할 무렵에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건 아닌데 엄마도 힘든 와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바람이야. 그게 바람이에요? 바람이지. 그럼 이걸 뭐라 그럴까. 아예 서류가 정리를 낸 상태에서 바람이 아니 만났으면 바람이 아니야. 근데 바람이 나는 거는 본인이 내가 다른 사람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제가 보기에는 돌신이라든가 총각이라든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총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총각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제가 볼 땐 누군가가 있어 보이는 유부남으로 보인단 말이야. 맞아요 유부남. 어.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. 이게 엄마. 제가 볼 때는요. 걸렸어요? 네. 걸려가지고 그쪽에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저기 조강지처가 좀 점집을 많이 다녔나 봐요. 한 세 군데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. 잘 맞게는 살맞게 내가 해냈어. 네. 저한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지금 엄청 받고 있거든요. 책값을 받으셔야죠. 아 근데 저만 재주인 것도 아닌데 그 남자도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요. 남자가 누가 편하게 지내고 있대. 저랑 똑같이 바람인 남자. 그니까 그 사람이 편하대요? 예.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. 여자가 지금 엄청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. 여보세요. 아직 그쪽은 이혼 못해요. 제가 볼 때는. 이혼 못하고 엄마한테 우리 언니한테 오지를 못해요. 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 또한 이 와이프에도 돈 벌어다주는 기회가 그 남자였다라고 보여요. 왜냐하면 사업하죠. 그 남자.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져다줘요. 그리고 돈의 능력은 있는 남자예요. 왜냐하면 부가 이 얘기는 언니도 도움을 받았대. 네. 돈 좀 받았어요. 그치? 생활부터 생활부터. 근데 그거까지도 다 걸린 거야 그럼? 예. 안 뒤져봐질 조강시처가 어렸어요. 이유는 못해요. 근데 그 남자도 벌은 받았을 텐데. 이 여자가 가만히 있을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강시처가. 그쵸. 조금 그렇긴 한데 저보다는 덜 그렇잖아요. 뭐 안 뺏겼어요 그 남자? 아니 뭐 재산 같은 거 그 여자 앞으로 다 해놨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. 걸린 이유로? 네. 걸린 이유로. 그럼 뺏겼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뭘 혼자만 지금 뭐. 이 뭐 피해자. 무슨 소리야 왜 혼자만 안 편할까라고 생각을 해. 근데 그 남자도 벌을 받아야지 똑같이 벌을 받았잖아 남자는. 근데 저는 제가 저는 그게. 조금 그래요. 그리고 제가 살을 받아 하고 그러면 제가 죽나요 지금 세 군데 해가지고 저한테 살 날리겠다 해가지고 너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. 그러니까 점을 보러 온 게 내가 아무튼 이혼 끝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인데 그 남자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조강시처한테 걸렸는데 그 조강시처가 어디 점집을 가서 나한테 너는 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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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살을 날렸으니까 너는 죽을 거야 하고 협박죄를 받았다는 뜻 아니야. 그렇죠 그렇죠. 자 돈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아 보여요. 응 상대가 엄마는 그 돈 안 줄 거죠.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 어쨌든 아니 왜 다른 남자 유부남한테 돈을 받고 나서 그걸 왜 내가 내 남편한테 받지 못한 거를 가지고 원래 따지면 그 조강시처 돈이 아니야 엄마 없었으면.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나랑 즐겼잖아요 같이 같이 즐겼잖아. 몸값이에요. 이 몸값이야. 어떻게 보면 몸값일 수도 있죠. 비싸게도 받았다. 뭘 물어보고 싶은 거여서 살을 맞아 죽냐고 살을 맞을 수도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는 건 본인네들이 청각천여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혼남 이혼녀인데 상대가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애인이 이 사람이 관계없이 살을 날렸으면. 이거는 막을 수는 있고 오지도 않거니와. 근데 엄마가처럼 있는 집안을 풍지 박산을 만들어 놔서 이 남자도 재산 다 줬다며. 그럼 이 사람은 그 지네.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. 어 그 지네 근데 지금 내가 이 피해 저 피해 보게 생겼거든 이 여자는 돈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볼 땐.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. 그거는 이 여자 돈이지 엄마 돈이 아니잖아 엄마랑 지금 먹고 즐겼다고 해갖고 그거 값어치라고 그랬을 거 같으면 엄마야. 다른 직업을 선택해갖고 정정 당당하게 벌지 뭐할라고 그거는 엄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살은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살은 맞아. 근데 그 어떻게 살을 날렸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여자는 그냥 괘씸한 거야 내 돈을 가져갔다 생각한 거고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응? 점집을 다니는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가 있어 어? 정말 누구 하나도 이렇게 죽여주세요 내 언니한테 죽여주세요 많아 없진 않아. 근데 엄마가 이걸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살을 내다 보니 그 사람이랑 그 사람도 이혼을 하는 끝바지라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가 걸렸네요. 선생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무 잘못한 것도 알고 죄도 압니다. 근데 제가 그래도 잘 넘길 수 있는 게 있나요라고 해야지 저도 억울한데요. 그 사람도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리고 나만 그 사람이 편한 것 같은데 그 두 부부는 편한 것 같은데 옛사람들이 나만 공격하는 것 같고. 이 조강지처는 돈을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건 본인이 못 준다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럼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. 살 안 맞고 싶으세요? 그렇죠 살 안 맞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. 선생님이. 쇼부를 보세요 반으로. 그 저기 조강지처고요. 어 일억을 주세요. 일억. 응 일억을 주든 이억을 주든 주세요. 그래도 분이 안 풀릴 여자예요. 응 근데 이게 이 여자가 한 번 달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언니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언니는. 또 내가 볼 때는. 누군가가 있는 자를 만날 겁니다. 누군가 안주를 해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. 잘 들으세요 오늘 위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. 절대적으로 남자한테 기대서 살지 마세요 사랑이면 사랑. 돈으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직업을 바꾸세요. 이해 가셨죠. 네.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. 억울하다 생각하세요. 아니요.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봐야죠. 응. 잘못하면 살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. 진짜야. 무당들이 살 날렸다고 다 안 맞아 죽는 건 아니야.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편한 것 같고. 이 남자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언니라는 사람 때문에. 그럼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.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. 전화 통화는 돼요? 안 먹힐 거예요. 전화 통화는 돼요. 근데 제가 전화하면 안 먹힐다고요. 안 먹힐 거예요. 그 여자가 전화가 왔을 때 자기 분해 문의가 전화가 왔을 때 먹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를 할 테니 미안하다는 상아는 정확히 하세요. 그리고 이 여자도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. 근데 그게 분위기. 본인이 만약에 그 입장이나 그래 봐. 그죠?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나쁜 사람한테 나쁜 마음이 돌아오는 법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내가 놀램수에 이거 진짜 나 살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점집을 오신 건 알겠지만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.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협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돈이에요. 이걸 내가 나도 그 사람이나 아까 미 죄송하지만 미쳤는 줄 알았어요. 내가 나에 대한 정당한 값어치. 값어치라 생각하죠. 제가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해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알겠습니다.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죠 네 이거 정리 잘 하세요 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한번 더 감사합니다.